입서스 코리아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입서스는 프랑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이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시노베이트와 합병한 후 전 세계의 주요 4대 마케팅 리서치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현재는 80개국에서 1만 8천여 명의 리서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조사 등 17가지 서비스 라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즈메이크 1대에 맞춤 취업 이직 컨설팅을 통한 입서스 코리아 서류 전용 합격 사례와 마케팅 인턴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서스 코리아 서류 전용 합격 스펙입니다. 20대 중반의 남자 지원자로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부 생활을 하는 동안 교내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토익과 같은 공익 영어 점수는 없었지만 영어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한 달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기존 자기소개서를 무료로 첨삭해 주었는데 실제 경험담을 전체 내용의 10% 정도밖에 없었고 마케팅이 무엇인지 조사한 내용 뿐이었습니다. 지원자의 경우 동아리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진행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마케팅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단 3일에서 4일이면 레즈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이력서와 경력기술서까지 작성해 준다는 것에 만족해하며 곧장 2주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서스 코리아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입서스 코리아 마케팅 인턴십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이메일로 번역 테스트 과제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콘텐츠 내용을 번역하여 회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언받은 후 스스로 완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지원 동기, 코리아 목표,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 등을 질문받았습니다. 스토리텡링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모범 답변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입서스 코리아 외에도 3개 이상의 기업에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에는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자서치 방법, 1대1, 한국어, 영어 면접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주메이크 컨설턴트가 직접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레주메이크까지 모두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학생 때 했던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활용하여 지원자만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면접 컨설팅에서는 마케팅 직무가 무엇인지 이론을 설명해 주었고, 질문에 숨겨진 면접 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마케팅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공백기, 토익 점수는 왜 없는지 등 지원자가 답변하기 곤란해 하는 질문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모범 답변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면접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롤플레이 면접을 반복하였습니다. 마케팅 인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 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 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